오늘은 최이문의 광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필 내용은 절정 부분인데, 모의고사라든가 교과서 등등의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남한과 북한 사회 양쪽의 환매를 느낀 이명준이 포로송환시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념적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해명한 소설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 의현실에 맞서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 주인공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단현실과 이념을 표면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당시에 이 소설은 분단과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현대 소설, 우리나라 현대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별필 치고 있는데 이 화면 전체를 별로 쳐도 꽉 채워도 모자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줄게요. 옛날 옛날 한짓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을 하던 시절이에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1994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학력고사였어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하다가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바뀔 때 한방에 바뀌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는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시험을 봤어요, 수능을. 그리고 잘 나온 걸로 땡. 오, 괜찮죠. 근데 두 번 보니까 학생들은 죽어나가. 어쩌거나 가나야 첫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니까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어도 나온다는 거야. 오, 그래? 그럼 어떤 작품이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EBS 연계교제에서 70%가 나오네, 50%가 나오네,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작품이 잘 나오는지를,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지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내지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1994년 첫 수능. 첫 수능이 어떤 작품이 나올까? 현직 교사들한테, 학원 강사들한테, 대학 교수들한테 쫙 설문을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 시는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시조는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이런 게 쫙 나와. 근데 현대 소설은, 현대 소설은 그냥 빼박이야. 이 작품 나온다, 하나로 몰표가 가는 거예요. 어떤 작품? 최인훈의 광장. 그냥 거의 몰표였어, 몰표. 그럼 수능이 나왔냐? 첫 시험이 나왔잖아, 바로.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광장은 그만큼 우리 문학사에서, 현대 소설 문학사 내지는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면, 항상 집중해서 내신이 됐든, 수능 준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탈리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스탈리즘? 아, 이거 스탈리즘에는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틴 루터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종교개혁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산주의를 개혁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명준이가 북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봐도 됩니다.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즉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2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판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허구성이에요. 권위는 아직 튼튼하다. 하느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마치 기독교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관계를 유추하면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그가 누구야? 이명준이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의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 못할 뿐더러 이때 벼랑이라는 건 결국 뭐야? 공산주의 내지는 북한 사회의 한계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극복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 즉 공산주의 사회에 얼마나 자리를 낼 수 있을지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얼만큼 만들 수 있을지 한마디로 적응하여 살 수 있을지 내지는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자꾸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공산주의에 적응하여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었다. 공산주의 내지는 북한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러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 다른 누군가와 힘을 합쳐서 이걸 개혁을 해?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맹목적 집단주의, 그것에 대한 명준의 회의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쟁이 나기도 전에 알고 있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6.25죠. 모든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차비? 준비. 한마디로 전쟁이 나기 전에 그래 적응하며 살자. 라고 하는 체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방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자기 머리로 조금씩이라도 기를 내어볼, 기를 낸다는 건 뭐예요? 어떤 환경을 바꿔 공산주의 사회를 조금, 한 바짝씩만이라도 바꿔볼 생각이었다. 한 번에 개혁하기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개혁하고 싶었다. 그런데 두둥. 전쟁이 터지고 두둥.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한마디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네요. 문제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포로로 잡혔다는 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같은 데서는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 뭐 포로. 포로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주는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 뭐.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처지를 한탄했다. 왜. 적어도 남만큼만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 너비에서 옳게 써내려간다는 삶조차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 운명이었던 것이다.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나간다는 삶조차 못 꾸린다는 거야. 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했더니. 뭐래요.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가지고 온 자야. 뭐가.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포로야. 그런 사람은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 나와 참해를 해야 돼. 맨날 자아 비판을 해야 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는 포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그렇죠. 문둥이처럼. 한 동네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내려간다는 삶조차 뿌리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문둥이니까. 라고 하는 체념적 태도예요. 결국은 적에게 잡혀 돌아온 사람의 처지. 균을 묻혀서 온 체념적 태도. 문둥이. 그게 바로 뭐야. 포로야. 그 포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명준은 북한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한을 선택할 것인가. 이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라는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식으로 말한다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던 것이었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 이상도 없이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미친 믿음? 뭐야. 맹목적인 믿음이죠. 북한의 폐해수적인 공산주의예요. 믿음조차 없는 것. 이건 바로 뭐예요. 이상 희망이 없는 남한이에요. 허망하다. 완전히 양쪽 다 비판이네. 양비론이네요.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남한 사회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 정말 자유의 마을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북한에는 없고 남한에만 있는 개인적인 자유죠. 오늘날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정의 상태, 적을 인민에게 가리켜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옛날 초기 공산주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 한마디로 자본가들이 오늘날에는 원자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의 적을 찾기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가난과 악의 왕초들. 이게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민의 적이죠. 인민의 적들을 찾기 위하여 나누어지고 얽히고 설킨 사회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들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옛날대로 팔자, 프리집, 동양철학관에 달려가서 토정 비결을 산다. 한마디로 사회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다가 파악이 안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라고 운명론적으로 도피해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김서방 이주사 이때 말하는 김서방은요 아 요건 써줄까요? 우리가 이제 김일성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주사는요 아 누구라고요? 이승만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가네 이렇게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도 힘든 판에 이 문제를 김일성 잘못이야 이승만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타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북한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심지어는 게으를 수 있는 자유 마저도 없었다. 한마디로 뭐야 자유는 없고 이데올로기 내지는 사회의 중심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멋짓밟기이다. 이런 방면에서 본다면 남한 정치가들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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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적이었다. 진짜 천재라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이에요. 반어적 표현이에요. 왜? 뒤를 보니까 이건 천재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까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술집을 차릴 허가를 주고 그 다음에 식구금 장사를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단체의 부르지즘은 신문 기사거리 흥미거리밖에 안 되는 게 고작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 현실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괴로워하는 대중들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바보를 만드는 거죠. 나만의 우민화 정책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정치 철학은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기 짝이었기 이럴 데 없다. 그런데로 풀리는 힘 한마디로 뭐야? 술 내지는 갈보장사 같은 것으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나올지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가 어딘데? 그렇죠. 사회 비판이죠. 그래서 사회를 비판하는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민화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 완전히 XXX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적 갈등이죠. 진퇴양난, 진퇴유곡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고 하오 박헌영 동지? 아,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누구만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해방 이후 남한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합니다. 남조선 노동당 부위원장을 하고요. 북한으로 월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정권 부수상 또는 외상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 운동과 해요. 그런데 김일성에 의해서 반역죄로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잖아. 남쪽에서 월북을 했으니까 미군 압제비들에게 정보를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을 전해 듣게 된 흉한 소식. 아버지. 아버지가 왜 태어나오냐면 이 아버지도 이명준의 아버지도 월북을 했거든요. 누구파냐 하면 박헌영파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자, 북한과 남한. 남한과 북한의 환매를 느껴 남한도 북한도 선택할 수 없는 이명준의 처지예요. 그때 중립국으로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립국, 제3국이죠.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이념이 폐지된 공간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밧줄 밧줄 중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때의 기쁨은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이라는 거죠.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 날에서 두 번도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반부 오늘 할 내용의 전반부라고 봅시다. 전반부는요. 이명준이가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쫙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명준은 남한을 거부하는가 왜 이명준은 북한을 거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명준이 북한과 남한,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는요. 스탈리즘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가 아직 없다. 북한에는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자유가 없는 공간이에요. 반면 남한은요. 남한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다. 희망이 없고 이상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두 사회를 북한을 이명준은 뭐라고 본다면 믿음이라고 본다면 남한을 뭐라고 봅니까? 믿음조차 없는 사회로 봅니다. 즉 이명준은 북한을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폐쇄적이며 맹목적인 사회로 파악한 반면 남한은 개인적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타락과 게으름만이 있을 뿐 이상이 없는 사회로 파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판문점에서 봅시다. 방한, 판문점에서의 방한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빠지게 퇴장하게 되어 있다. 방한 구조를 간단하게 서술해줬네요.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대표 한마디로 북한 측 사람들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명준은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왜? 꼬시는 거죠. 북한 선택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동무 안재시오 라고 하기 전에 여기 봅시다. 자, 요거를 체크라고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필요해요. 자, 별표 뭐냐 그러면 장교와 앞에 가서 장교가 쉼표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 진행을 지연, 느리게 딜레이 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감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동무 안재시오 명준은 움직여요. 명준은 움직여요. 왜 안 움직여요? 이거는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동무 어느 쪽으로 가겠소? 자, 왜 가겠소? 이게 상대방의 견해. 어떤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는 뭐라. 어느 쪽으로 가겠소? 한마디로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중립국. 딱 끊어서 얘기해요. 그죠? 남한도 북한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헐! 이러는 거죠.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왜? 헐!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대한 당혹감이에요. 안지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한마디로 적극적 태도예요. 회유에 대한 적극적 태도고요.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예요. 피장 파장이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되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겠다는 거요. 한마디로 뭐예요? 중립국도 자본주의 나라이다. 별 볼 일 없다.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우글된다.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아, 그래요? 생각 못했습니다. 다시 띵크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중립국.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쌩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 어떤 권리. 참전영웅이 되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어떤 권리. 영광스러운 북한의 인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왜?를 묻네요. 끝났지 뭐. 중립국. 이번에는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농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잠전용사들을 위한 연금법령을 냈어.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무엇을 갖게 될 것이고 일터를 갖게 될 것이고. 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영웅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사회적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의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 고향 가고 싶지 않니? 라고 하는 인정의 호소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설득 논리는 권리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국 말투롭게 안 듣네.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내고 싶은 거겠죠? 동무의 심정은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한마디로 북한과 미군이에요. 남한과 미군이에요. sorry. 간사한 게임수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소곤소곤 상의하면서 제가 왜 중립국을 선택하겠다고 하지? 혹시 남한에 있다가 올라오면 괜히 뭐해? 화형당하는 거 아니야? 뭐 맨날 자아합이 편한다고 겁먹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겠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라고 하는 말은 벌써 포로가 된 것은 하 잘못이야. 이명준이가 잘못한 거야. 깔고 들어가네. 그죠? 어쨌거나 간에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오. 일체의 보복행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았다는 점에 대한 불리익은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쩜쩜쩜쩜 하는 건 말을 멈춘 게 아니라 말이 끊긴 거예요. 한마디로 일체의 보복이 없을 것임을 제시함으로써 설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립국 이제는 중공대표가 빡돈거지와 날카롭게 외칩니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갑자기 적대적 감정이죠. 쫙!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는 것은 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건데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비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데올로기의 비정함이냐면 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끊어들기는 거야. 그게 목적인 거야. 이명준 자체에 대해서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채운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명준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어도 설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준을 더 잡는 것이 아니라 다음 포로에게 시선을, 눈길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비정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북측의 전략을 본다면 중립국도 마찬가지인 알아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다음, 일탈을 가지게 될 것이며 영웅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음,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요. 일체의 보복이 없을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봐야겠어요? 그렇죠. 남한을 봐야겠죠. 남한은 어떨까요?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뭐? 중립국만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뭐 했어요?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막이라는 것은 남한과 유엔 측이 설득하는 공간이고요. 그려본다, 세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뒤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가 아니라 이명준이 상상 속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네 어디 출신인가? 시작부터 뭐부터 물어봐요? 출신이죠. 왜? 출신 지역이 남한임을 내세워서 설득하려는 거예요. 음, 서울이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예요. 자기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국 뭡니까? 조국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조국에 호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 가슴에 품은 울분? 뭔데? 그건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 나도 압니다. 자, 이건 친근감을 주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가지 모순.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생기는 여러가지 일들이야.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모순이 있어. 그럼 당시 우리 사회에 모순은 뭐가 있었냐 하면 빈부격차, 정치적 혼란, 기타 등등이에요. 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파트, 뷰티.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습니다. 즉, 자유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것을, 그것이 뭔데? 라고 한다면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은 중립국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만리 이 국당 어디 중립국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다만 이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리고 오라는. 한마디로 뭡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으로서 지니는 민족애를 바탕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안 먹히네.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과도기적 상황이었잖아요.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지식인, 당신 같은 지식인이 필요하다고 역할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로 협박을 하죠. 당신은 위기의 천조국을 버리고 떠나려야 합니까? 책임의식을 상기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왜 지식인은 불만이 많죠? 그거는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높거든. 근데 현실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거든. 지식인은 아는 게 많으니까 사회적인 모순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몸을 태워버리겠습니까? 이때 자기 몸이라는 건 조국이었죠.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 모순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몸과 종기를 통해서 나라와 지식인,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우리 속담이 하나 있죠. 뭐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태운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다. 교각 4로 당신 한 사람 읽는 것은 무식한 사람 열을 읽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 해야 할 일이 대상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에이 무슨 친구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많아요. 뻥이죠? 뻥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조력은 도와주는 거고요. 하여튼 인간적인 정과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비참하다. 인센티브 받나?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남측의 전략을 본다면, 일단 조국이죠? 조국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인이다. 그 다음에 지식인은 당은 무식한 사람 10명 잃는 것보다 더 큰 손해다. 넌 아직 젊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태산 같다. 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과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조력을 약속을 하죠. 이렇게 남측에서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라고 하는 것은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이 나직히 말했어요. 말할 것이다야. 말할 것이다죠. 왜 말했다가 아니라 말할 것이다죠? 그럼 앞에서 얘기했잖아. 남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는 상상이라니까? 중립국. 남한 것도 안 먹히고 북한도 안 먹혀. 왜 안 먹혀? 이명준은요. 남한에 살다가 북한으로 월북했죠. 남한의 환매를 느껴서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도 다시 환매를 느껴요. 그래서 그렇지만 북한 사회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명준은 양쪽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설득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만 반복해요. 왠지도 없어. 그냥 중립국 그러고 마라. 그러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툭 치면서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그러면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어떻게 하겠어? 됐어 뭐! 라고 웃겠지. 아쉽지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왜 싸이를 한다는 거야. 난 중립국 선택했어.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서 말하는 재채기라고 하는 건요. 재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거죠. 일종의 뭡니까? 남북한 이데올로기 허위성에 대한 비판의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재채기를 그동안 비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는 뭐야? 양쪽을 다 비판했잖아. 거절했잖아. 거절했으니까 통쾌해 안 통쾌해? 통쾌하죠. 남들 싫어 죽듯이라 얼마나 통쾌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조국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비애감 내지는 허탈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쾌하지요.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는 웃음을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자 이 대목 이 대목은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어붙였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명준이가 왜 그런가를 철학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 명준이 철학가 출신이잖아. 바다를 마실 수는 없대요. 당연하죠. 바다라고 하는 건요.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상적 이데올로기예요. 사람이 마시는 건 한 사발의 물이면 돼요. 한마디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건 거 이거는 실제적, 현실적인 거 이렇게 대립이 돼요. 자, 이러한 바다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그러한 바다를 가지겠다는 것도 철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이데올로기로 현혹하는 권력자들의 강교함 뭐예요? 허황하게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중들의 어리석음 그게 바로 뭐예요? 철없음이죠. 이렇게 돼요.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바다와 한 잔의 물은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 눈물 땀 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 그로 인한 많은 노력과 고통 좌절 기타 등등등등 이것을 미리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뒤진 한마디로 후진국에서 태어난 지식 노동자 누굽니까? 이명준 내지는 지식인들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지 객관적 사실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허황된 이상을 믿은 것이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물을 주겠다는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이념의 허상만 내세우고 남한과 북한의 권력자들의 허황된 약속을 뻔히 알면서도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수 쉽게 얘기해서 감언이서를 어리석게도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허황된 환상을 추구하다가 낌새를 차리고 이거는 허황된 거야 이거는 잘못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게 되자 이때 항구라고 하는 건 조국 고국이에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그들은 권력자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된 이데올로기로 권력을 잡고 꼼짝마 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이데올로기 허구성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한마디로 이데올로기 허상을 깨달은 지식인들을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권력자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사회와 격리시킬 것이다 왜 기존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균 못된 균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식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허황된 이데올로기로 군중을 속인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모순을 깨달은 지식인들은 권력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됨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는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느리게 느리게 발전하는 인류의 역사에요 사람의 커다란 모순 인류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그 자국은 못 낸 거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느리게 발전하다보니까 별로야 그 시대까지 지금까지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 한마디로 지금까지 만들어낸 물질 문명 물건 물질 이윤 기타 등등을 고르게 나눠주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나누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아직 이루어 놓지 않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없으니까 벌써 아득한 옛날 태고적부터 인류가 알아낸 문명 지혜이다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인류의 문명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 즉 이상에만 눈을 돌리면 관심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왜 이상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풀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죽음이다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거네요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은혜는 이명준의 북한에서의 애인이죠 이명준 일하는 배 니꼬리에어 비유법입니다 마지막 돛대 마지막 희망이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왜 마지막 희망이 부러졌으니까 팔자 속 안으로 빨리 늙는 사람 빨리 늙는 사람 진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몸의 길 삶의 과정이죠 마음의 길 추구하는 가치죠 무리의 길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 다르게 마련되어 있다 대일 언덕이 없는 돌아갈 조국이 없는 남파군 한마디로 지식인 어떤 진실을 아는 자 이명준 같은 자는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항구라고 하는 건 조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한과 북한의 미래를 갖지 않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한마디로 뭡니까 제3국 중미국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환상의 술에 취하지 못한 섬 그 섬은 바로 뭐야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데올로기의 허상이 없는 곳으로의 소망 너무 무서운 곳 즉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빠진 몸 그 몸이 바로 누군데 그렇지 대일 데 없는 언덕의 남파군 한마디로 이명준 자연의 수명이 일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야 인생의 마지막 노후를 뭐하기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다 중립국 행 이었다 결국은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네요 여기서부터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장면서부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그 이유가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이때 말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건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허구성이에요 지쳐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중립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즉 명준은 남한과 북한 어느 곳도 자신이 바라는 사회가 아님을 깨닫고 중립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로 가요 결말 부분을 보면요 중립국으로 향하던 중 그것도 역시 이상적 삶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는 자살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것은 어떤 적극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소극적 선택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종일 거리를 싸다닌 데도 어깨 한 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리 그 거리는 바로 뭡니까 지금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병원 문직이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 매표원이라든지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 쓰는 일이 적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 한마디로 생각없이 살 수 있는 거 수의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왜 병원 문직이니까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왜 소방서 감시원이가 병원 문직이니까 편한 삶이야 원장선생이 나올 때와 돌아갈 때 일어서서 격례를 한다 왜 병원 문직이니까 기타 등등등 그녀들의 봉급날이면 잔돈품 모아서 싸구려 모자나 양말 같은 것을 나에게 선물할 거야 그러면 땡큐라고 허리를 굽혀 받는다 그리고 웃을 거야 등등등등 한마디로 중립국에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 절정 부분인데요 이명준이 남한과 북한사회 양쪽에 환면을 느낀 이유가 앞에 쫙 깔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준이 포로송환시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립국에 가서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길게 했어요 왜 요거는 뭐 문제를 풀 때 지문이든 교과서든 어떻게 접하게 되면 잘려요 분명히 앞부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 부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뒷부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영상은 정말 잘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보는 것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길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 you know we're going to see you talk to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